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아트필디입니다. 이번 그림은 2022년의 설날을 맞이하여 이민연의 검은 호랑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물로 농도를 조절하여 그림을 그려보았고 호랑이의 노란 눈은 한국화의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의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북한의 추운 겨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꽁꽁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선물같이 느껴집니다. 다들 고향에 벌써 도착하셨겠지만 오고 가시는길 안전 유의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영상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4,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